이 신앙생활이요 참 쉽지 않습니까? 저는요 엄청 기쁘거든요 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안 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지만은 우리 천국에 간 우리 성지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미안한 마음이 왜냐하면 그 아프다 할 때 빨리 병원에 못 데리고 간 것도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고 또 그 6학년까지 고거 살다 가는 것을 한 번도 배부르게 밥을 못 먹였던 것이 마음에 걸리고 동생들은 아기들이라고 그래도 좀 건더기를 좀 주고 우리 성자는 크다고 국물만 줬던 그 아픔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가 엄마를 전두에 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엄마 그 목소리도 안 나오는 그 곁 들어가는 목소리 그 가죽 꺼져가는 목소리 있는 힘을 다 해서 엄마를 전두하느냐고 이마에 콧잔등이에 이슬같은 땀이 성골성골성골 그렇게 내가 애를 태웠어요 엄마가 교회를 간다라는 확신을 받으려고 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 이렇게 한번 불러놓고 힘을 또 모았는지 약속해 또 힘을 모았는지 천국에서 만나 들릴 듯 말 동안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런 우리 애기가 임종시까지 엄마를 끝까지 전두해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떠한 중심으로 사냐면 우리 성자가 숨을 거두면서까지 엄마를 전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멀쩡하니까 더 전두를 열심히 하자 정말로 전두를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전두하고 있습니다 역전에서도 터미널에서도 그저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 어디까지 간다고 아줌마는 어디까지 가요? 나는 서울까지 가요 그러면서 내 가방에는 항상 간식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피로회복제인데 하나 잡수실래요? 아이고 먹어도 돼요? 예 잡수세요 나나 까놓고 이렇게 하나 드리면은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항상 건빵하고 바깥스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집은 택배를 많이 보내니까 김치를 다 담아서 택배로 많이 서울로 어디로 막 파니까 저는 돈을 벌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선교생을 37년을 하면서 누구 보고 선교비 좀 한번 도와달라고 아우 지금 선교사가 얼마 얼마를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돈이 모질르다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한 번도 청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를 읽고 제가 선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저 그 바울 선생님이 일을 하면서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쑥도 임절미도 봄에 쑥을 뜯어가지고 쑥을 많이 넣으면은요 방앗간에서 기게 버린다고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만 원 한 장만 더 주면요 얼마나 임절미를 쑥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맹교를 주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얼려가지고 택배류도 보내고 또 떡을 만드는 날은 또 직접도 가지러도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수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한 번도 궁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 얼마 보내세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늘 늘 보고를 하니까 우리 부지런하게 삽시다 오늘 제가 이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면서 저 문짝으로 바깥이 좀 봤어 그 손바닥 빠는 그 바닥에 그 풀이 뭐예요 그게 누가 좀 깨끗이 좀 메고 그런 공터에다가 좀 뭐래도 좀 심어서 좀 먹고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한번 지하에 갈 때 한번 봐봐요 바깥이 얼마나 지꺼분한지 그냥 내가 먼저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합시다 내가 먼저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은 시내가 저렇게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시골이었잖아요 우리는 풀을 구경을 하려니 풀 구경할 새가 없었어 이 벙어리가 하도 풀만 나면 매고 깨끗이 해놨고 그리고 그 교회 마당을 논에 가가지고 찰흙을 파다가 반죽을 해가지고요 손바닥으로 문질렀어요 손바닥으로 한참 교회 마당을 손바닥으로 문질르다가 보니까 뭐가 뿔긋뿔긋한 게 있어 흙에도 빨간 흙이 있었네 그리고 자꾸 하니까 더 진해져서 손바닥을 봤더니 맥진하다 내 손바닥이 달아가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하시다 내가 열심히 하시다 누구에게 밀 것도 없어 그냥 이 손바닥만 한 뒤 그거 보니까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냥 묵히지 말고 봉숭아라도 쫙 심어봐 얼마나 예쁜 줄 알아요 봉숭아라도 분꽃나무라도 갖다 쫙 심어보면 신기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우리 귀에는 이 교회에서 이 큰길까지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를 딱 괭이로 읽어가지고 국화 한 줄 그리고 봉숭아 꽃 한 줄 또 코스모스 한 줄 쫙 심어놓으면요 교회 장모님이요 그걸 다 뽑고서 거기다 콩을 심어 그럼 내가 또 어떻게 콩을 다 캔에 뿌리고 또 심지 그렇게 아주 그냥 교회를 예쁘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던 분들도 쉬는 부부들도 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요 차를 세워놓고 촬영을 하고 갔어요 우리 부지런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저는 불을 끄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냥 어디 예배만 마치만 벗어나는 스위치를 가서 불을 탁탁탁 끄는 거예요 에끼라고 할렐루야 에끼라고 에끼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기쁘게 합시다 맛있게 합시다 보람있게 합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앉아 있는지 이것만도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만도 우리는 행복하고 얼마나 그 기쁜지요 우리 기도는 아직도 지하에 있어요 아직도 지하라서 우리 원장님들이 저희 기도원에 오면은 아휴 지금도 기도원이 지하여 이게 어때서요 이게 어때서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아휴 그래도 좀 지상으로 올라와야잖아 아닙니다 나는 지하라도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원을 시작할 때는 소외양간을 빌려가지고 소똥을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모래를 깔고 그렇게 시작했고 그리고 옆에는 가만히 그거 이집저집 안 쓰는 가만히를 얻어다가 못 찌르래가지고 기도원을 시작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궁둥이가 축축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습기는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지하라 좀 공기는 탁하지만 공기 청정기 이렇게 놓고 하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원이 좁아가지고 그냥 막 청청청 앉아있고 막 청청청 앉아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기도원 원장님들이 지금은 와가지고 절복하는 얘기가 아 부럽다 정말 부럽다 우리 기도원에는 개미새끼 하나도 안 오는데 여기는 웬너머 사람들이 이렇게 꾸역꾸역꾸역 잔뜩 오냐 이제 그렇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기도원 잘 짓고 빚을 져가지고 건물을 잘 짓고 빚을 져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는 모교회가 있잖아 기도원은 잠깐 다녀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원 병들지 말고 그저 한번 기도원에 오면 거기에 뭔 생명이 있는 듯이 그렇게 목매이지 말고 내 본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 원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당기면요 우리 기도원 원장님들이 아주아주 싫어하거든요 저는 원칙 우리 단위 목사님이요 저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그거 참 이쁘네요 어서 샀어요 입술 색깔도 이쁘네요 어서 샀어요 신발은 어서 샀어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마라 그거를 사오라는 얘기다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얼마나 뭐 먹고 싶다 뭐가 필요하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강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이 37년이라는 상황을 기도원을 운영한 것은 어느 때는 우리 목사님한테 딱 꼬만히 눈물 날 정도로 혼나기도 했고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경고도 받았고 어느 때는 권면도 받았고 어느 때는 그 포즈락스러운 책망을 받았기에 오늘 이렇게 제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하지 말라고 간증만 하라고 막 그 간증 다 해도 죽을 때까지 못 다 하고 죽을 건데 어째서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하고 앉아 있냐고 얼마나 혼났는지 그 이후로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는 목사님의 책망으로 이만큼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의 책망에 생명이 있고 목사님의 군면의 진리가 있고 목사님의 지적에 우리 살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혼날 때는 눈물이 쓱 빠지고 느끼고 그저 귀 뚫고 들을 수 없는 그 책망 그 경고장 엄청난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저는 주의 음성이라 항상 믿고 살았어요 목사님의 저 책망은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라 목사님이 군면하시면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군면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설교가 나의 살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거슬르거든 아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구나 내가 저 설교를 들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됐구나 그리고 빨리 우리 회개하시고 내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빗대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자 우리 귀에 공부 짐 못한 사람 2학년 1학기 중퇴한 사람 키가 크냐 얼굴 이쁘냐 말을 잘하냐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냐 그게 누구요 나지 그런데 다 맞어요 못 배운 것도 맞고 공부를 안 한 것도 맞고 키가 작은 것도 있고 말도 잘 못하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한 가지가 틀렸어요 내가 얼마나 이뻐 키가 크냐 얼굴 이쁘냐 말을 잘하냐 배운 게 있냐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게 누구요 나지 그냥 쭉 주님 저 말씀이 내 귀에 찰떡이로 들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말씀이 천국의 음성으로 들리나이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우리 예수님 안에 구합시다 예수님 안에 구한 자는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한 자는 항상 기쁩니다 예수님 안에 구한 자는 항상 충만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신앙 생활하기가요 얼마나 쉽고도 즐겁고도 아름다운지 제가 늘 우리 천국에 있는 성자 보고 성자야 하루 밤을 자면 너 만나는 날이 더 가까워지고 하루 밤을 자면 너 만나는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단다 내가 이제 엄마가 30대에 너를 천국을 보냈는데 엄마가 벌써 70이 돼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갈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항상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삽니다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고 내가 천국에 확신이 있기에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소망이라면 그저 어떻게 하면 전도 한 명이라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뭐 좀 할 일이 없는가 나의 소망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풍성하나 말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찬성을 하지만은 우리가 입에서 찬성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아파트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명품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내 새끼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우리는 귀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관을 바꿉시다 우리는 신앙관을 정말로 바꿉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그 말씀을 그 찬양을 붙들고 우리 신앙에 성공합시다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승리여 성공합시다 제가 이렇게 살고 아마 우리 복사님 사모님이 이 집회에 좀 부탁하시려고 저희 기도원에 오셨고 아마 저희 방에도 들어오셨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바빠서 그랬는데요 그냥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실고 닦고만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구한자는 이 땅에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구한자는 말씀만 붙잡고 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너희들이 내 품 안에 구하고 너희들이 내 심령 안에 구하고 너희들이 십자가 안에 구하고 너희들이 보혈의 피 안에 구하고 너희들이 십자가만 붙잡고 산다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우리의 성도님들이요 주 안에서 우리 삽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삽시다 남의 집 돈 많다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 집도 고민과 걱정이 있어 없는 사람들도 고민과 걱정하는 거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만큼만 살아 그냥 100원이 있으면 100원 구한해서 살고 행복하면 되는 거고 뭐 하려고 1억 짜리를 쳐다보고 시험 들어 그리고 왜 남편을 박박 긁어 우리는 언제나 저 큰 평수로 이사하냐고 작은 평수에서 흥부처럼 살면 되는 거요 큰 평수에서 놀부처럼 살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만큼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요 아파트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안 나와도 천막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오면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고 우리는 축복을 찾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주시는 만큼 해서 감사히 사는 거예요 이제 신앙 생활을 합니다